한국국토정보공사 디디 근데, 이혼한 거 뭐 말 안 했어? 남자 감독이었어도 이혼 경력이 문제가 됐을까요? 아, 디디? 많이 늙었다 그쪽은 거울 안 보고 자라? 괜히 팀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아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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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? 집에 있는 아줌마들만으로도 골머리가 빠개지는데 진짜 뽀글머리 설렁타 감독이 선수들 못 믿으면 그 경기는 하나마나 백전백패야 나가시라고요! 언제 또 오라고 하시지 보겠노? 언니랑 무수감이라 그 정결자 좀 끊기면 다시 부활하면 무슨 선 있어? 네 네 조기만치 아닌가요? 네 조기만치 가야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나 포기 안할거거든 나 끝까지 낼거니까 네 무슨 너 포기하지마 네 잘했어요 네 오오오오오 tour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생에 최고의 순간을 보여주세요 저에게도 지금이 생애 최고의 순간입니다.